뭐 하나 볼까? 자기 검색. 이거 어쩔 수 없어. 탑배우들도 본인 이름 검색하더라. 유아인 회원님들도. 그냥 요즘에 작품도 새로 나가고 핫 이슈가 있나 해서 검색해 본 겁니다. 연수 회원님도 이거 나오서 나가보면 아마 많이 생길 거예요. 복꽃남 이런 거 있잖아요. 청계천 복권. 청계천 복권. 기분 좋아, 기분 좋아. 뭐가 왔나? 택배 아니에요,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이게 뭐야?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행복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나무 샀습니다. 하나봉. 제가 작년 여름부터인가? 사무실에 있는 큰 화분들을 보고 나도 이제 나무 하나가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구만. 근데 그냥 크게 큰 것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 크게 하는구나. 이거. 허리 나가는 거 아니에요? 허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없네. 어? 어디 뭐 어떻게 해? 우리 서류? 아니 우리, 우리 서류에. 너무 많이. 이 쓰디레. 아이고, 그 윌슨 저기 가서 찬밭 씻어요. 어휴, 허리 나갈 것 같아.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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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저거 어디다 놓으시는 건가? 와, 진짜 무겁네, 이거? 이게 20만 원이야? 20만 원? 제가 사 먹는 게 낫겠다. 아니, 근데 첫 자취방에 둘 나무 치고는 좀 특이한데 한라봉 나무는 왜 사신 거예요? 열매가 이제 나가지고 한라봉이 낫게 되면 이제 술에다가 넣을 거예요. 절대 안 먹어. 진짜 절대 안 먹어. 저게 술에 담그려면 한 20년 길러야 돼. 20년 길러야 돼. 기르면 저기 지금. 꽃에 돈 안 쓰는데 이거. 처음으로 플렉스 해버렸구만. 불을 어떻게 줘야 돼, 지금? 노란색 열매 열리는 아이들은 다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딱 적당히 햇빛 잘 드는 데는. 역시 수간호사야. 아유, 진짜. 역시 수간호사야. 아유, 진짜. 저희 엄마가. 어머님이 수간호사인데. 모르겠는데. 이름 지어줘야 되는데. 남라봉이. 남라봉이. 남라봉. 남라봉 귀엽다. 귀여워. 대신 회장. 여자를 빼고. 그래, 그래, 그래. 위치가 중요해. 돌려볼까? 아, 여기가 제일 낫다. 여기가 제일 낫다. 아, 저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저도 반대입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수관호사님 한마디 해주세요. 김수관호사는 저희치는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저희치는 보세요. 저게 조금만 더 잘하잖아요. 저거 지나가면 꽃이 다 떨어져요. 여기 쓸리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닦는 곳은 일단 안 돼요. 집 중앙에 식물을 넣으면 생각보다 되게 불편해요. 맞아요. 아, 예리하다. 아, 예리해. 그렇게 예리한 건 훨씬 안 돼요. 예리하잖아. 예리해 놓아야지. 아, 예리해 놓아야지. 예리해 놓아야지. 예리해 놓아야지. 예리 해 놀아야지. 예리해 놓는 래. 예리해 놓아야 돼? 고려하는 historic una silver ein. 아니다.